이제 경기는 3회 말입니다. 팀 타선이 넉 점을 실점한 에이스에게 넉 점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제는 4대4 동점 상황에서 투구하게 되는 이대윤이고요. 선두 타자 김형훈 선수입니다. 지금부터다. 집중해라, 집중해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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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파이팅 가서 집중해. 초구가 중요합니다, 초구. 스윙. 돌아왔다, 돌아왔어. 나 땡기신다, 나. 절대적으로 땅볼이 나오게끔 투구를 해야 돼요. 어, 파격했어요. 또 한 번 날카롭게 이 타구 높게 오른쪽 단대하고 밖으로 갑니다. 솔로 없는 김형훈. 다시 리드를 되찾는 강릉영동대학교. 김형훈의 솔로 포개. 미쳐버리겠네, 진짜. 지금 피티나. 사오 됐어. 이야, 쉬운 놈들. 놀려던다니까, 놀래드려. 그리고 이제 4번 타자 이상호야. 우선 여기서 막아야 됩니다. 센터 쪽 빠져나가는 한타가 됩니다. 타임하고 있습니다. 갑시다. 치게 해가지고 갑시다. 그러니까 불리하게 가니까 저희가 싸울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리고 얘도 뛰고 다 뛰니까 생각만 하고 있어요. 갑시다 형. 공 한 번 바꾸자. 공 한 번 바꿔주세요. 네, 공 한 번 바꿔주세요. 타임 한 번. 이렇게 되면 무사 주자 1루가 됩니다. 이제 5번 타자 신동민 선수입니다. 이대현은 마지막 타자라고 생각을 하고 전력 투칭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받아치겠다. 강도 깨뜬어요. 좌익수 정의윤. 좌익수 정의윤. 바람은다, 바람은다. 정의윤. 정의윤. 잡아냈습니다. 이렇게 원아웃.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제 원아웃 주자 1루가 됐고요. 이제 6번 타자 목진혁 선수로 이어지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직전 타석에 이 선수 2루타를 기록했었던 선수거든요. 작전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러면 목진혁한테 지금 작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속을 조심해야 됩니다. 파울입니다. 파울입니다. 파울인 거. 파울인 거 봤잖아. 봤잖아. 다 봤어. 봤는데, 순간이. 다 봤어. 봤는데, 순간이. 배우가. 빨라, 빨라, 빨라. 빨라, 빨라, 빨라. 윌드폭을 크게 가져가면서 발에 자신감이 있어요. 대신, 즈 Biago 놓은 god. 딩시팅. 2루 경 . 회로 경ittel 1루에서 expectation! 1루에서 Montana 6입니다! 됐다. 와이! 역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분위기 왔다. 분위기 다시 왔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결국은 이 대우스! 그리고 이 대우스! 주전을 잡아냅니다! 좋아 좋아 좋아! 막혀 막혀! 예은이 좋았어! 예은이 좋아! 이제 투아웃! 그리고 주전은 사라집니다! 여기서는 이제 스플릿을 던져야 됩니다. 땅볼 유소를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떨어지는 공은 땅볼이 됩니다. 유격수 내려서 잡았고 1루로 정확하게 뿌립니다. 이렇게 스리업! 예, 로그아웃! 그러나 선두 타자 김용훈의 솔로포가 터지면서 다시 리드를 가져간 강릉영동대학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기 4회 초가 됐습니다. 선두 타자, 8번 타자 박재욱 선수입니다. 박재욱 선수가 선두 타자로서 역할을 잘해줄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바로 우리가 쫓아가야 됩니다. 8-9 잡자, 8-9! 네, 황트 일어야 해, 황트 일어야 해! 오, 개난도! 높습니다. 와, 초고 치니까 조금 변하고 던지네. 2-0 바운드 됩니다. 바깥쪽으로 높게 갑니다. 침착하게 승부하고 있는 박재욱 선수입니다. 네, 높아, 높아. 침착하게 승부하면 돼! 힘이 들어가죠. 좀 팔이 안 넘어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40도 높아요! 선두 타자, 몰래! 선두 타자! 땡큐, 땡큐! 우리는 빠르게, 빠르게 동점을 만들어야 돼요. 동점 역전을 만들어야 돼요. 날 수 있는 싸인, 번트, 핸드런, 노아웃. 오케이? 네. 아, 이게 중요한 싸인입니다. 이 싸인. 완벽하게 스윙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타 세계, 두 번 타자 유태웅 선수입니다. 과연 여기서 어떤 연결고리가 되어줄지. 공격. 처음부터 타격합니다. 빗맞은 이 타구. 센터 쪽 중견수, 중견수 잡아냈습니다. 이렇게 원아웃. 아, 아깝다. 아, 그랬는데. 자, 일단은 원아웃 주자 1루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군호, 김문호로 이어집니다. 오늘 정군호, 김문호. 이 선수의 활력이 정말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해봐, 해봐! 느린 타구입니다. 느린 타구입니다. 투수 잡았어요. 2루부터 1루까지 뿌립니다. 1루에서는 세이브입니다. 이제 투아웃 주자는 계속해서 1루입니다. 이게 우리가 테이블 센터가 최고의 타자들이 나와서 6타석을 소화하는데 안타가 없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출루 자체도 없어요.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어, 이때 세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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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때 세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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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잘한다, 잘한다! 정말 이거는 진짜 아무도 이 생각하지 하는 상황이 빨리... 이게 뭐냐? 2사지만 지금 이 득점권의 선수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렇죠. 해피엔딩으로 끝나려면 안타가 나와야 됩니다. 동점 주자가 득점권에 가 있습니다. 한타 안 하면 된다. 좀 쪽에 깊숙하게 들어옵니다. 볼렛! 그렇지, 말렸어, 말렸어, 말렸어. 동점 주자 2루, 역전 주자 1루. 그리고 이제 박용택입니다. 아, 정말 중요한 상황이 박용택 선수 해줘야 됩니다. 박용택 선수가 3배 비기닝 만들어낼 때도 가장 중요한 그 연결고리가 돼줬거든요. 과연 이번에는 해결사가 될 수 있을지요. 1루로 쏩니다. 오, 됐다. 1루로 쏩니다. 1루에서... 공이 빠졌어요. 공이 빠집니다. 공이 빠집니다. 1루에서 공이 빠졌어요. 공이 빠집니다. 공이 빠집니다. 빨리 와, 빨리 와. 공이 와, 공이 와. 공이 와, 공이 와. 2사 2명이 모두 1베이스씩 더 갑니다. 이야, 특히 축구 예쁜데. 왔어, 호날더 킥. 하나 더 해, 하나 더 해. 이제 득점권 2명의 주제. 여기서 박용택 선수가 꼭 해줘야 됩니다. 고의사구. 고의사구 좀. 지금 박용택 선수를 고의사구로 내놔요? 아니... 2대호 선수와 승부를 선택을 합니다. 잠깐만요. 2대호하고 승부하기 위해서 박용택을 고의사구? 와, 박용택을 거르고 2대호랑 한다고? 고의사구에 대호 선배랑 한다고? 진짜? 뭐야? 대호 선배랑 한다고? 대호 선배랑 한다고? 와, 대호 선배랑 한다고? 지금 2대호 하는 거예요? 응. 오, 개멋있다. 봤어, 이. 와. 아, 과오 좀 해 하는구나. 아이고, 실수하셨다. 대호랑 한기 떼어. 대호 신배랑. 대호 신배랑. 대호 신배랑. 어? 다 Mutta. 2대호인데? 건네줘요. 그러면서 투수를 교체를 해 줍니다. 조범준 선수를 마운드에 올리는 김철기 감독입니다 멀리지 마, 마 어떻게 그냥 밀어내면 다 주세요 맞아, 그래 그냥 장난해 자, 야수 준비하고 과연 박용택을 걸고 2대 5를 선택했습니다 과연 바꿔, 이해, 이 상황이 어떤 결과가 될지 정말 오늘 경기에서 역대급 장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대결은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누가 이기던, 김철기 감독이 이기던, 이대호가 이기던 역대급 장면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이대호 선수는 시즌 만루에서 5타수 1안타 3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회된 김철기인을 다시 자네든 stirring taa 타격했습니다 타격 Вот, 타격 탱 타격 타격 여기 새극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그리고 1위를 끝냈게 하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파이팅! 앞으로! 앞으로! 파이팅! 파이팅! 역전적 타이네요! 1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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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존심이야, 다존심! 어디 걸러, 어디를! 어디 걸러! 잘했다! 어디 걸러! 뭐합지? 다존심! 한번 가! 세단다! 동웅준, 나이스 오리아! 동웅준! 역전적 타이네요! 박용태의 덜고 2위로 선택했던 판단은 완벽한 클립이네! 역전이에요, 역전. 진짜 믿을 수 없습니다. 본인을 자극하면서 이 아마추어 선수가 승부를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이 결과를 만진 것 같아요. 최고의 승부였습니다. 결국 투하우투자 만루어서 역전에 성공한 최강몬스터즈입니다. 그리고 아직 몬스터즈의 공격은 끝나지 않았어요. 정윤입니다. 직전 타석 말루 홈런의 주인공 정윤입니다. 여기서 또 한 번의 타점을 올린다 그러면 정윤 선수가 정말 빛날 수 있는 오늘의 겸수입니다. 바깥쪽 빠집니다. 이렇게 골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말린다, 말린다, 말린다. 자, 미기닝 가자, 미기닝. 진짜 만루 성공해서 타석은 최수현입니다. 오늘 최수현 선수는 첫 타석 시즌 첫 3루타. 두 번째 타석은 못 맞는 공이었고요. 여기서 머물때면 안 돼요. 최수현이 그냥 본인이 생각해서 이 포심이다 하면 스윙을 돌려야 됩니다. 들어왔습니다. 지금 스트라이크 존에 낮게 걸쳐 들어오게 던졌어요. 그렇지. 타이밍 안 좋았어. 조금 낮았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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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최수현도 본인이 영웅이 되려고 해야 됩니다, 목동에서요. 첫 홈런의 기억도 있고요. 차격했어요. 일루투기 파울입니다. 아쉬워하는 최수현. 자신 있게 돌렸어. 오케이, 고수위, 고수위, 고수위. 근데 이게 아직은 한 점 차이기 때문에 이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역전을 했지만 이 만루 상황에서 뭔가 또 찬스를 살려서 도망가지 못한다. 지금 영동대로 쫓아와요. 그런 경기예요, 그런. 오, 몸쪽 깊숙해요. 오, 다시 또 몸쪽 깊숙해요. 볼투. 힘이 많이 들어가죠. 오케이. 오케이. 여긴 내야 돼, 여긴 내야 돼. 벌려야 돼, 벌려야 돼. 3루 박용택, 2루 2대5. 1루의 정희은입니다. 타자 최수현. 여기서 대량점 나야 돼. 높은 코스의 공을 골라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모든 카운트가 꽉 차 있습니다. 투아웃 풀 카운트. 1루 주자고 2루 주자면 무조건 뜁니다. 장판 하면 3점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오우! 오우! 몸쪽에 개축해요. 밀어내기 볼래. 이게 나와있지 이게 결국 이렇게 비기닝을 만들어낸 최강원 스터디 스토어 7대5가 됩니다 침착하게 최수현이 볼넷으로 출루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는 볼넷을 기록하게 되는 강릉 영동대 마운드고요 다 꺼이, 다 꺼이 나이스, 나이스 기분 좋다, 기분 좋아 좋아, 좋아 가오사놈이, 가오사놈이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골 들어오기다, 골 들어오기다 정말 첫 경기에 혜성처럼 등장해서 첫 타석 2루 타기를 붙거든요 떨어지는 공이 헛스윙 3진 아웃이 됩니다 결국 이노케인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비기닝을 만든 최강몬스터즈 스토어 7대5 두 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역전 성공한 몬스터즈입니다 진짜 이번엔 초 치면 진짜 나가 뒤져라 초 안 쳐 이번엔 초 치면 나가 뒤져라 7대5 역전에 성공한 몬스터즈 이제는 상대를 막아야 하는 수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대훈 선수가 팀이 앞선 상황에서 투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김성근 감독은 이대훈한테 찬스를 계속 주지만 사실 이게 불안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강릉 영동대 이 선수들이랑 이대훈이 마운드에 있다 이거는 쉬울 거예요 뭔가 붙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선조타자 강승구 3분수 잡았습니다 유태웅의 선구는 언제나 누렸듯 정확합니다 오케이 태웅이 좋다, 태웅이 태웅이 좋다, 태웅이 태웅이 좋다, 태웅이 네 분위기 터졌다, 분위기 터졌어 저쪽 분위기 터졌어 지점처럼 힘 빼고 던져, 힘 빼고 위까지 가야 돼 치라고 던져, 치라고 오! 또 타격했어요 이번엔 센터 쪽입니다 증견수 이번엔 낙두 지점을 알고 있습니다 최소연이 처리하면서 투하우 살살 치라 뭐야 이거 완전 다 땡기치네 왼손 아이들이 자신도 어디 있어야지 다 땡기치네 깔끔하게 한 번만 진짜 오늘 이대훈 선수는 단 한 번도 삼자벙트 이닝이 없었습니다 원투스리로 잡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훈 선수 가만, 가만 각각 적당 볼 타고 유격수 잡았어요 그리고 1루 1루에 사웃됩니다 이렇게 수류 오, 진짜 이 사람이도 잡긴 다 잡는다니까 방석에서 그렇지 두 원이 잘했다, 두 원이 잘했어 이게 어렵냐, 이게 선발 투수 이대훈이 처음으로 삼자벙 테이닝을 만듭니다 태현아 이대형이야, 이대형 다시 가야 돼, 아직 멀었어 스코어는 여전히 7대 5 몬스터즈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는 5회말이 됐습니다 타석의 선두타자 전다민 선수입니다 자, 다민아 가자 봄이다, 이걸 다 집중 안 하면 안 된다 뛰어야 돼, 이거 쳐고 헛승이 나옵니다 한참 망설였다 전다민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는 이대훈 선수에게 2타수 무한타로 막혀있습니다 땅볼이 됩니다 땅볼이 됩니다 땅볼이 됩니다 땅볼이 됩니다 1루수 정으로 1루루 가면 원아웃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정말 오늘 경기 들어올 때 전다민, 전다민, 전다민 이러면서 들어왔는데 정말 이 3타석을 너무 쉽게 잘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 타자 양두근 선수의 타석입니다 고군아, 한 방 치자 출루 허용은 안 됩니다 땅볼 타고 1루수 정국 잡아 오케이, 끝 땅볼 타고 1루수 정국 따라오습니다 결국은 1루만 들으려면 1루수 정국 1루수 정국 얘는 무섭다 3루수 정국 상위 타석이 무섭다 1, 4, 5 그리고 3번 타자 김영훈이에요 네 안타를 활용해서 여기서 이 승부를 하기도 굉장히 부담들었고 네 그리고 양두근 선수는 전다민 만큼이나 도루에 자신 있는 선수거든요 1루 견제합니다. 좋아, 동훈이 좋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신의 등 뒤에 있는 주자를 신경 쓰고 있는 선발 투수 2대 1. 계속해도 돼, 계속해도 돼. 와, 좋았다. 됐어, 됐어. 오, 잡았어요. 아웃! 아웃입니다. 야, 야, 손 눈물 빠르다, 야. 좋았어. 좋아, 좋아, 좋아. 이제 주자는 사라졌습니다. 타석에 한 반타자 김영훈. 얘만 신경 써, 이제. 지금부터는 타자와의 승부에 집중하는 이대윤입니다. 난카롱, 미쳐. 난카롱, 미쳐. 한 마일러 쓰고 밑에 안으로. 오케이, 나이스. 잘한다. 김영훈의 타구가 2대 5야. 밑에 안으로 빨려들면서 이렇게 힘이 납니다. 나이스, 형님. 태그가 좋았어. 오케이, 오케이. 5점 더, 5점 더, 5점 더. 손이 눈물 받았습니다. 5점 더. 이거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어, 미쳤어요. 쌍컹적에. 고수강우정 심타. 나오다니까. 바이어리드가 더 안 됩니다. 이렇게 하죠. 투하옷 이후에 점수를 만들어내는 중심타 선의 몬스터드. 박용책 그리고 이대훈입니다.